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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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 핑, 빨간 핑. 보이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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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irPods? 아 아 아 아 돈 모아서 뭐야 무인 정찰기 아 쓰자 응 하자 저 무인 하나 있는데 지금 쓸까요? 어 하나 써봐 원래 상자 앞에서 하나 써줘야 돼 아이 아이 그거 말고 아이 그건 무인 정찰기 아니고 무인 드론이잖아 이거 4500원 있어야 되지 않나 어 된다 내가 하나 샀게 하나 샀어 갓바 있는 사람 갓바 좀 사봐 돈 들은 사람 순시나 와봐 아 뭔 소리에요 방금 드론 갓바 사서 좀 나눠줘요 두개만 사봐 이거 먹어라 아 부족하시면 200원 주시면 더 살게요 하나 더 아 오케이 내가 줄게 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샀어요 아 저 있어요 다섯개 명의 명의 다 샀나 음 다음까지 갈까 아니면 여기 한번 보고 갈래 오는거 좋아서 어떻게 할래 이제 정하면 돼 하여튼 닦고 갈까 하여튼 닦고 갈까 딱 오씨 뭐야 닦고 가도 될 것 같은데 뒤에서 소리 나니까 뒤에서 소리 나니까 내 산 끊자 그러면 창고에 문의장장이 있다고? 상자가 있잖아 어 어 순시네 너 추적 중이야 조심 안에 들어가 있을게요 이쪽 안쪽으로 근데 위험 저거 페이지 나든 거 근처에 있으면 우리가 뜨는 걸 걸 저거 그니까 지금 한 칸인거 보면은 아직 멀리 있는건가 가까이 오면은 아마 뒤에 애들인거 같기도 하고 무섭노 온다 온다 두칸 올라갔다 오 세칸 세칸 쓴다 나 쓴다 정책 쓴다 확인했지 위치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여기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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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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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보였어? 1층에 있대 1층에 아 1층에 있나? 맞았어요 좀 칼라 칼라 한 쓰러짐 하나 안에 들어갔어 하나 다운 하나 더 있다 앞에 트레인 앞에 다운 다 다운인가? 전멸? 네 이런식으로 하는거야 오케이 오케이 다시 무인정장에 사 돈이 있는 사람 여기 방독면 하나 묵어라 나 무인정장에 샀어? 여유가 더 되면 그거 자각 키트 사야지 자각 키트 부활 키트 방독면 하나 더 있다 여기 방탄판 항상 뭐야 플로우 유지하고 돈 남으면 나한테 몰아줘봐 나 부활 키타를 사자 너 사도 되겠는데? 무인정장에 샀냐? 돈 떨굴게요 니 갑박부터 채워라 좀 아 네 이렇게 잡고 나 1800원 남았어 이거 다 줄게 일단 아 아 아 숱실에 피를 안 채우냐? 아 이거 인서클 이제 해야 됩니다 가자 아 아 아 무인정 잘게 다 샀지 전 돈떠 갖고 앉았어요 나 나 혼자 있는 라이사 나 나도 있어 그 근처 가서 한번 할게 내가 먼저 쓸게 아 쓴다 음 없는데 아니야 안심하면 안되다 냉열 위력은 냉열 냉열 있을 수 있다 보통 3명 다 냉열 안하는데 자 그런 아니란 생각 너노해 있다 주 앞에 있냐 보다 음 200미터 다 탈렸네 아 아 아 아 네 1 티딱고 돈 먹어야 되는데, 우리 일단 통과서 한번 더 쓸게 아니면 우리 보고 8 Bitch 그걸로 힘들어갔다가 à 저거 하니까 차 차 차 확인 확인 하나 전멸했어 쟤네 전멸했어 나이스 오 깜짝이야 뒤에 총소리 멀리 나 무인정찰감 쓸게 네 하나 더 사면 안돼요? 돈 해서? 아 이제 진행하면서 가야돼 뒤로가면 안돼 써줘 지금 썼지 어 없다 우리 지금 계약하는데 들어갈게 와 여기 둘나 많다 세팅?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어딨지 안 들어가지 빙질한데 세팅 아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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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층에 있나문데 내가 먹었어 내가 아니아니고 세개 세개 먹어야 되거든 어 세개는 그럼 여기 막혔어요 아 완전 복색이 있어 어 좀 위험한데 저거 저게 못 가겠는데 같은 일로 갈까 해 돌아서 이거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이거 우리 가야돼 친구들 여기 차 있는데 차 있는데 뭐야 죄송해요 뭔데 이거 이거 저도 지내요 나 어디있는지 모르겠다 이거 못찾을겠다 그 포기해라 가자 가자 이미 가고있네 끄퍼가 좀 많이 흐흐흐흐흐흐흫흐흐흫 거듭 나 한번 살게 이거 무인정찰기 너 뭔데 아직 150m 넘게 하고 왼쪽 집 스토리지 옥상 있겠다 야 이거 위험한데 졸라 이겨내용을 오른쪽으로 돌자 더 많았어 또 더 더 맞는다 어 맞았다고? 왼쪽 위에서 맞힌 것 같은데? 몰라 소음기인가 모르겠어 딱 빠짐? 저쪽에 뒤에 있는 적 왼쪽에서 쏘네 왼쪽에서 옥상에서 쏘네 뒤에 차 온다 그리고 차 도네 오른쪽으로 돈다 차 끼자 이거 그냥 이거 그냥 뛰어야 돼 자기장 직선으로 뛰어야 돼 저걸 도착만 하면 돼 이거 가는 길에 철호 그거 하나 사라 무인정찰기 응 나 방탄판 끝났는데 제가 드릴게요 방탄판 어우 존나무섭대 여기도 야 이거 죽으라고 해놓은거냐 이거? 뭐냐 이거? 뭐야 이거? 귀찮은데 여기? 방탄판은 제가 드릴게요 와 존나 무섭대 여기 서른여섯명 남았네 서른여섯명 남았네 앞에 군대 무인정찰기 무인정찰기 킬게 얘네 잡자 네 나 뒤로 돌게 아 안된다 이거 공장에도 있다 건물 안에서 해야겠는데? 어이 건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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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빼고 보여줘 네 옥상끼리 싸우는거 같은데? 그런가? 옥상이면 좀 별론데 청아리 위에서 왔다갔다 했어요 여기 공자도 있었거든 여기 한 명이었는데 여기 같이 둘자 지금 내 핑 봐봐 네 글로 넘어갈게요 아 뒤에 뒤에 봐줄게 너봐봐 아 아 같이, 같이 클리어 하자 여기 한 명 있었는데 뺐나? 삼촌 클리어 음 없다 음 음 돈 모아서 아 복은 못 받았구나 안 보여요 무인정 절기 또 사긴 좀 아깝고 또 쓰기는 하나 있지 우리 사자 무인정 절기 있는게 나은거 같은데 아직 그러니까 상점을 가야되는데 아 저 바깥으로? 돈 되냐? 다 모아야 되겠다 뒤보자 다음번 보자 일단 오케이 음 이거 벌판으로 잡히겠는데 이거 전등 맞네 벌판으로 잡힌네 일단 앞에 까지 땡겨보자 아마 앞집에 있을거야 아까 한 명 남은 애 같이 가자 나와봐 아직 많이 남았다 13팀이나 남았는데 앞에 뛰어냈다 어깨 확인 무장 불렀다 쓰러짐 하나 더 하나 스팟 확인 위치 확인 한 세대 맞췄어요 여기 있었어요 자 앞집까지 클리어하자 우리는 글로 가지마 너보 엄폐가 없는데 위험할텐데 여기 봐줄게 방탄판 먹어라 뭐 저기 사람 하나 저쪽 사람 하나 들어갔어요 집으로 차 타고 아까 왼쪽 틀어버릴까 잡아버릴까 콜 콜 그냥 뛰어서 가는게 낫지 않겠어 오케이 내가 갈게 여기 역을 끌게 따라와봐 여깐 없어 일단 안보여 옆창고 조심 아 저 창고 먹고싶다 저 상점 저 상점 먹은 거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차 끌고 억울함 더 끌어봄 뒤에 뒤에 죽였어요 우리 엘리 아니야 직살 아니에요 직살 아니에요 4팀 남았거든 방탄판 없는 사람 있어? 저 다 있어요 나이스 앞에 사람 앞에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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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던데 나 무인정찰기 썼어 다 보이지? 네 사람 뛴다 3분 대 5명 이거 다 1명 2명 남은 애들이거든 이쪽 지배하네 이쪽 지배하네 오른쪽 좀 대 맞아 오른쪽 야 1 미쳤네 야 이거 1벅자 여기 여기 돌 타락 다운 기절이야 하나 더 있어 확인 여기 한 명 남았다 한 명 남았어 라스트야 쟤 저기 앞에 여기 여기 공습불렀어 저기다 쟤 라스트 나 여기 있는데 우리 천천히 할까? 저거 1바퀴인데 1바퀴 졌어 잡았어 오케이 나이스 예스 예스 첫 승리 이거지 아 쉽네 에이 좋았다 처음으로 치킨 먹으러 왔어요 뭐 째야 여기 끝까지 보자 우리가 이겼으니까 아 하하하하하 그 게임 끝까지 보자 딱 12시네 아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다 야 코리아 신전 이거.. 꼬마니언 딜 얼마했노 우리 나는 얼마 못한거지 아니야 어? 왜 클랜 가입 안되는거 같지? 원래 자기 아이디는 앞에 안떠야? 아 그거 클랜 들어가서 설정해야돼 아.. 그거 각자 설정할거야 너가 설정하면 돼 와 경험치 엄청 좋은데 오 쳐고 굿굿 좋았다 아